미인분인데 제 위모 아주 잘생겼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미인분이에요 여기 있어 있어 냉면님 이건 글썽 5개 침호받고 있죠 냉면님 풍알만장님 많게 노렸어 빨리 전화탄 한 번님이지 찔끔 찔끔 한번 이거는 지금 한번 노려봤어 찔끔도 아 이거 당했자 당했자 찔끔 교전이 활발한데 헷갈림도 지금 여기 노리고 있어 풍알만장님 자 그동안 뭔가 준비가 좀 돼있나 예전만큼의 화력을 좀 다들 빨개주 파란 머님하고 같이 보여주시면 좋은데 어이군이군 막 카불을 해요 독고탁 당했죠 1.2증 끝자죠 독고탁 일단 쓰러져 있는데 지금은 사실 카불은 큰 의미는 없어요 독고탁도 부활했고 그럼 파로내가 나와 이건 누구노리나 뭔노리네 뭔노려 파로내가 또 지금 후퇴야 후퇴 마을 안으로 후퇴하는거 같아 저한테 지금 어 이거 막 지나 지나 상우도 있고 에이 이거 노랬어요 노랬어 비전쩍 빨조치 팔란 머님 통뼈치고 받고 있어 상우 노리고 상우 일단 어 그렇지 페이크래 페이크 아 여기서 찔러가는데 파로내가가 아 이 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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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퉁얼만장님 파로내가 노리고 자 여기서 어떻게 냉면님까지 공격가다 지상우 자 이거는 누웠어요 만기희리인데 파로내가 여기 있고 자 네일안님 넣었는데 지금 돌아가는데 지금 자 뽕키린님도 한번 저 뺑 한번 터트리나? 독꽃탁이 여기 지금 있어 캐시타포님 노리고 독꽃탁 1.2진급제조 영구가 증거받고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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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알맞이 헷갈린 발초초파람바님 바로내가 노리고 노리고 쓰러질 때가 됐는데 바로내가도 아.. 발초초파람바 아니 점사가 지금 아프게 들어오는데 상호 바로내가 일단은 뻥키는 여기서 준비중인데 풍알맞이 아니라 같이 상호놀이고 인장까지 까락까락까락까락까락까락 자 여기 아 이거 이거 일어났어 일어났어 아 풍알맞이 누웠고 이거는 약간 타모양인데 상호 풍알맞이 계속 노리고요 헷갈림 헷갈림하고 쩌님 쩌님 망나니시어님까지 여기서 어떻게 한번 아 기린님 뻥키린님이 누웠네 글쌍 오갱 냉면님 그렇죠 냉면님 일단 활용 믿어봐야죠 봐야죠 아 이거 쩌님 노리고 이번엔 쩌님 쩌쩌쩌 이거는 많이 흔들리는데 많이 흔들려야 많이 흔들려 자 스스문 됐어 제주 대부분 아 요거 미스 났죠 미스 났어 상호상 빠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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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자 일단 뭐 모양 자체는 좀 밀어낸 모양이 약간 당했어 당했어 이쪽에 게시터 음 또 꽂다 다시 당했네 음 페이크 페이크 어 이거 뭐지 천사 띵자 어 가토 아 이건 샤아 어 이건 천 샤아 띵자 이건 천사 띵자 천 샤아 띵자 아 이님들 천사 띵자 아 너무 힘들어 이놈들 지금 어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어이 시마 시마형 콰야토 텔레호야님도 어디론가 가는데 여기 지금 독고탁이 있기 때문에 일병님은 지금 음 페이크 에이 노렸어 독고탁이 노렸죠 하얏토님도 해 방격 방격 이거는 굉장히 대응이 좋은데요 텔레호야님 하얏토님 독고탁이 뭐 손 써보기도 어렵게 당했어 지금 어 이거 방라니시어님 당했네 어이 이거 청천연합 제주헬인데 천사 아 천사 띵자님도 당하고 지금 이거 탕검이야님 여기서 못놀이나 아 계속 두번에 맞고 있구요 야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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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새가 됐죠 자 일단 주무님 가나 나 나름대로 나 응 화려올 에이 주무님 다가 이거 어떻게 된거지 망라니시어님 하트걸 하트걸 천사 띵자님 다가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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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사 땡장님도 뭔가 몸을 빼 예 망라니시어님 한대에 있고 이거 잘못하면은 노리고 찔러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에이 에이 여기여기여기 여기저기 자 이 정도는 좀 자 제압을 해야지요 에이 천사 증생 그렇지 치고 치고 그렇지 그렇지 점사 점사 망라니시어님 자 딥업하면 걸고 에이 죽기 에이 거센 공격을 결국 못 버티고 죽기 어 이거는 사건 놀이터 제조혈 사건이죠 들락날락 칭을 받았는데 지금은 개십새님이 두르셨어 사실 탐풍혈 구경만 하는 분인데 스피커쇼 개 퇴기님 저 지금 센 분을 노리지 사건 구경하는 분을 보라키라고 죽겠어 그것도 어 무백님 여기 지금 제조잡이 분인데 에이 당했어 망라니시어님 이지 글쌍 오게 흠 음 노리는게 밥들은 에이 지금 해밀제조혈이 오이 해밀제조혈하고는 사우나 다크레인지도 치나 여긴 치네 이 해밀제조혈을 치는거면 지금 다른쪽 제조들은 다 다크레인지도 또 치는거 같은데 그죠 독고탁이 치네 1.2진급 제조 독고탁 에이 여기 지금 나와있어 제조들끼리 지금 제조들끼리 지금 대판 붙었네 사과님 어느쪽 제조편이에요 응 뭐 독고탁이 쪽 아니면 다크레인저 이 레드카페 이 제조혈 쪽 지금 많아 지금 레드카페 제조혈 어디 아 놀이터 이 제조혈 쪽